매크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1급 시험에서는 앞에서 쭉 배우셨던 목표값지기, 데이터통합, 시나리오, 부분합 이런 기능들을 매크로를 통해서 기록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와 데이터 분석 문제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기록해 놓고 버튼이나 도형이나 연결해서 누르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자동 필터를 가지고 매크로 기록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고 또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을 먼저 하시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버튼이나 도형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연결하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도구 탭을 표시하는 방법은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우리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왼쪽의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셔서요. 개발도구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위쪽에 개발도구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구 탭이 없다고 해서 매크로 기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래쪽에 있는 준비라는 글자 아래쪽에 도구를 이용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크로를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연결하시거나 하실 때는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매크로 기록을 하실 건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시험 문제서 작업들은 대부분 데이터 안쪽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실행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비어있는 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시작하는 게 가장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A1셀이든 오른쪽에 비어있는 셀들 많잖아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거나 상태 표시줄 옆에 준비라는 곳 옆에 매크로 기록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우수 학생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우수 학생 보기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이 아니라 기록 중지라는 버튼으로 바뀌어 있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실 때 누르시면 돼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 이름을 넣으신 상태에서 작업하는 건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자동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A3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했더니 A3부터 H3 영역에 있는 제목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점수가 모두 3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음 값을 3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월 달에 데이터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4월에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크거나 같음 3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또 5월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음에 3이라고 넣으시고 확인합니다.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월부터 6월까지 입력된 데이터에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화면에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건을 넣으셨던 필드 목록 단추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표시가 되고요. 실제 데이터가 표시된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파란색으로 추출된 필드 행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두 번째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숫자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셔서 추출된 데이터를 학점 평균을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 작업이 되셨고요. 매크로 작업을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나 아래쪽에 있는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서 현재 작업하는 작업을 기록 작업을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 꼭 기록 중지하신 다음 다음 작업에 가셔야 돼요. 간혹 중지하지 않고 도형을 그리거나 단추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문제에 제시된 연결 작업을 하실 건데요. 개발도구 탭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F1부터 H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1부터 H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우수 학생 보기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매크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텍스트가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냥 텍스트를 우수 학생 보기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수정을 못했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가지고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 만약에 제가 데이터의 필터를 해제를 한번 했습니다. 우수 학생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추출되고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된 결과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또는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 도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강동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강동지점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매크로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필터를 클릭 한 번 하신 다음에 조건은 지점명에 가서 강동에 해당한 제 화면이 좀 잘릴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없애시고 강동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강동에 해당한 내용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른 특별한 정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은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 있죠. 사각형에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P2부터 C3 영역에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에 강동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은 선택하신 다음 홈에서 글꼴이 굴림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4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도구 각각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신 다음 도형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지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강동 지점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행 확인하고자 할 때 데이터의 필터를 한번 해제해 보시고요. 강동 지점 클릭하시면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